아마 인류가 어느정도 사회체계를 갖추며 살기 시작했을 때부터 시대 배경과는 상관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들의 지도자들로부터 손꼽아 기대하는 것 중 하나는 단연 우리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이 관점에서 대한민국 현대사를 봤을 때 단연 박정희가 18년간 우리나라를 통치하며 일어냈던 경제발전에 관한 업적들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박정희가 민주주의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선거를 통해서가 아닌 군인 신분으로 총칼을 앞세워 일으킨 5.16 군사정변을 통해 정권을 강탈했던 역사와 이후 18년 동안 대한민국을 통치하면서 자신의 권력 유지 및 연장을 위해 추구했던 방식이나 가치관 철학을 비롯해 범해진 만행들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겠으나 이번 편에서는 당대 지도자이자 대통령으로서 오늘날까지도 최대 역적이라 평가받는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총괄관리 감독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1962년부터 1967년까지 진행되었던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진행과정들 그리고 이를 통해 달성했던 지표들과 그에 따른 변화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가슴속에 흘리지 않고 맺혀있는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우리도 어떻게 하든지 남과 같이 잘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이러한 염원입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제1공화국 이승만 정권에서부터 경제개발 계획에 대한 필요성과 이를 위한 사전 준비 작업들은 줄곧 진행되었으나 이승만 대통령의 경우 한미 상호방위 조약체계를 비롯해 미국으로부터 대규모 원조를 받는 것 등은 청사시켰지만 당시 수립단계까지 진행했던 경제부흥 5개년 계획이나 경제개발 3개년 계획을 비롯한 국가 단위의 경제개발은 소련을 비롯한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하는 것이라 이르기며 끝내 실행하지 않은 채 4.19 혁명을 맞으며 정권이 붕괴되었고 4월 혁명 이후 대원과 제5대 총선을 통해 제2공화국을 열며 출범한 민주당 정권에서도 미국의 전문가들까지 동원해 경제개발 계획을 수립했으나 이마저도 추진 직전에 5.16 군사정변이 발생하면서 끝내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5.16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장악한 박정희를 비롯한 쿠데타 주도세력은 중앙정보부 창설과 혁명재판 등을 통해 빠른 속도로 정치적 안정을 도모했으나 35년간의 일제강점기와 3년간의 6.25 한국전쟁을 거치며 더욱 황폐화된 경제 상황은 적지 않은 규모의 미국 원조에도 불구하고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았고 이마저도 1950년대 후반부터 미국의 원조정책에 대한 기조 변화로 인해 급격히 줄어들면서 4.19 혁명과 5.16 군사정변 등 거대한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날이 갈수록 악화일로로 치달았으며 국민들의 아우성도 날이 갈수록 커져갔습니다. 이에 일명 텍사스토벌 작전으로 장도영을 몰아내고 국가재건 최고위 의장자리에 앉으며 명실상부 사법권 입법권 행정권 등 3권을 장악한 박정희는 모든 사회적 경제적 악순환을 시정하고 자립경제 달성을 위한 기반 구축을 목표로 하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과감하게 시행했습니다. 1962년부터 1967년까지 시행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전력석탄 등 에너지 공급원을 확보하고 농업 생산력을 증대하여 농가소득을 상승시키는 동시에 수출을 늘려 무역수지까지 개선하며 기간산업을 확충하고 사회간접자본을 충족시키며 유유자원 등을 활용하여 기술력을 진흥시키는 것을 중점적으로 추진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교한 세부계획 및 단계별 목표뿐만 아니라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농업, 수산업, 광업, 제조업, 재정, 금융, 무역 등 각 분야에 대한 정책 수립부터 이를 이행할 행정력을 비롯해 이 모든 것들을 뒷받침해줄 해외자본 유치와 수출지능법 등 각종 법안들을 발휘 및 제정하는 등 국력을 총동원해야 하는 국가적 차원의 대규모 종합기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처음부터 계획대로 수월하게 진행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1962년 6월 10일 그간 누적된 인플레를 잡고 구정축제자들과 화교의 은닉자금 등을 회수하여 이를 경제개발계획의 사업자금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긴급조치로 단행된 화폐개혁은 화폐단위를 한에서 원으로 계칭하고 예금, 채권, 채무, 농산, 부동산 등 모든 재산의 표시가격을 일률적으로 10분의 1로 절하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당시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 박정희와 최고회의 재경위원 유원식 등 극소수만이 한국은행 총재와 최고회의 재경군과위원장 김동하마저도 모르게 극비로 추진되었고 1962년 6월 10일부터 6월 17일까지 단 일주일만 1인당 현금 500원 한도로 국권을 신권으로 교환해주는 동시에 국권으로 표시된 각종 지급수단을 금융기관에 예입할 것을 명하는 등 마치 군사작전처럼 단기간에 반강제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부정축제자들과 화교들은 은닉자금을 금과 같은 현물 형태로 보유하면서 당초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숨겨져 있던 음성자금들은 별로 회수되지 않았고 휴일인 일요일에 긴급시행된 조치로 인해 전국 곳곳에서는 각종 국권거부 사태나 사재기 등 사회적 불안과 혼란만이 가중되었으며 심지어 당시 군정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원조자금처였던 미국마저도 이런 반구 협의도 없이 갑작스럽게 시행된 화폐개혁을 강력하게 비난하면서 강제적으로 단행된 예금계정 봉쇄 조치 등을 해제하지 않으면 아예 원조를 중단해버리겠다는 협박성 발언들마저 쏟아냈고 극심한 경제 혼란과 함께 시중 자금들의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 산업자금마저 경색되면서 경제침체가 해소되기는커녕 되려도 가중되는 치명적인 부작용으로 결국 박정희 군정은 화폐개혁의 일환으로 시행된 예금 봉쇄 조치 등을 시행한 지 한 달도 안 되어서 전면 해제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김종필의 중앙정보부 주도로 1961년부터 1963년까지 자행된 증권파동 워커일 사건, 새나라 자동차 사건, 빠진코 사건 등 일명 4대 의혹 사건을 통해 자칭 부정부패 척결과 구하길소를 위해 혁명을 했다는 박정희, 김종필로 대표되는 군정의 민낯은 신학이라는 새로운 유행어를 탄생시키며 만천하에 드러났고 엄연한 국가의 재산과 각종 제도들을 자신들의 막강한 권력으로 범마저 무시하며 이를 사유화하는 만행들이 곳곳에서 벌어지는 와중에도 우리 국민들은 전세계 그 어떤 국가의 국민들보다도 더 금면하고 성실하게 허리띠를 졸라매고 잠까지 줄려가며 당시 직면하고 있었던 척박하고 암울한 상황들 속에서도 묵묵히 한걸음 한걸음 나아갔고 이러한 국민들의 눈물과 땀으로 맺어낸 헌신이 하나하나 켜켜있어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박정희 정권의 과감한 결단으로 시작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비록 시행 초반 여러 우여곡절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차원의 입체적인 각종 정책과 원조 및 법안 등을 기틀삼아 국민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당초 목표였던 연평균 경제성장률 7.1%를 7.8%로 훌쩍 뛰어넘었고 이를 비롯한 거의 모든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며 자연스럽게 실업률은 감소하고 수출액은 늘어나는 선순환이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국내 투자율과 저축률도 동반 상승했으며 국민 총소득과 국내 총생산도 한 배반 이상 높아지는 등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국 곳곳에서는 어느덧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선언식의 다짐들이 확신으로 바뀌어갔으며 그렇게 전세계 그 누구도 예견하지 못했던 한강의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